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운명학연구소 운영중인 이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한테 상담 문의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계신 분들은 010-2678-3638번으로 반드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전화 드립니다. 이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 분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위채 쓰시는 분들은 피시범80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추가를 해주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위채 음성통화 가능하거든요. 위채으로 제가 통화도 가능하고요. 위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중국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공식 채널도 만들어놨는데 카카오톡에서 도깨비볼 사주라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도깨비볼 사주 친구 추가하시면 제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메시지 받고 기본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계정 추가하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일반 카카오톡에서 제 아이디를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제 아이디 추가하시는 거는 핸드폰 번호 추가하셔도 나오는데 혹은 제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도 나오거든요. 카카오톡 기본 아이디는 친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제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나와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이스톡도 가능하고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협의해서 제가 원하시는 시간대에 전화를 드립니다. 보이스톡은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화 가능하신 데서 환경 반드시 열리는 상태에서 통화 요청해 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